대체 이혼하자는 이유가 뭐야? 고 그만 굴자, 황영선 쌤, 너무 졸려요 첫사랑 얘기해주시면 잠 깰게요 첫사랑은 무슨 너 빨리 가서 세수하고 와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, 첫사랑, 첫사랑 야야야, 조용히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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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, 그만 그래 뭐, 선생님 첫사랑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첫사랑이랑 본 영화가 있는데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다정아 다들 영화 보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볼래? 영화? 뭐 보기로 했는데? 번지점프라다 좋아 갑자기 다들 못 온다며 그래? 그냥 둘이서 보자 그래 그래 이 친구가 온 곳에 영화 안은 반을 하나로 보고 저 하늘 고등에서 민씨를 딱 하나 떨어뜨리던 거야 넌 기가 막힌 확률로 네들이 지금 이곳 참 순수했지 그땐 떨려서 손도 못 잡겠더라고 그날 내가 손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네 선생님은 말이야 그 첫사랑 다시 만나고 있다 다시 만나? 좋아 좋아 자습대로 해 이제 너 빨리 자습해 네 tail 쓴 틴 прошл 이리 이리